안녕하세요. 비투비에서 은광입니다. 저 솔로 앨범 포레스트 엔트랜스 발매 기념으로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아무도 모른다 타이틀곡이죠. 아무도 모른다 커버 콘테스트가 진행됩니다.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커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아무도 모른다 커버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영상을 올린 다음에 네이버 폼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서 확인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콘테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중한 상품도 드리고 은광이가 직접 영상들 다 보고 1등을 뽑아서 저와의 특별한 듀엣 기회도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콘테스트 커버 콘테스트에 참여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은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